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 카메라 인사해주세요 신기하다 카메라에요? 네 카메라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늘 쪽에 최대한 손이 작죠? 이렇게 위에서 살살 꺼내주고 뒤쪽에 팁을 고정시켜줄게요 생각하기는 사실 사람에게 손이 올라왔다고 쳐요 여기에다가 작업하기 전에 바셀린을 살짝 발라줘요 바셀린을 발라주기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튀는 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튀는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걸로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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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얘기해. 안녕하세요. 이제는... 키키타트는 타투의 신이다. 타투는? 타투는 키키타트. 타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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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꺼날네 너무 편집하고 오늘은 마이크에 찍을 때 엄마한테 먹기 힘든지 너무 편집해서 너무 편집해서 오늘은 두 번째, 네 너무 예쁘네요 파츠는 큐큐 파츠인데 스포큐 파츠